우리나라 은행이 이게 위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왜 전자점까지 안 간다고 자꾸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우리 한국의 엄청난 경기 부양책이다. 안 좋을 때마다 계속 좀 늘려야 된다. 이 시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염승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그래도 최근에 진행하면서 코스피 시수가 그나마 좀 올라온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래서 약간 더 애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증시가 사실 2400성까지, 한 500성까지도 장중에 터치를 했다가 다시 좀 밀리는 분위기였다가 지금 현재 증시 구간으로는 한 2380 정도? 그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뭐 산타리가 가능할 것이다, 아니다 하는 여기저기에서 갑론 음박이 있어요. 어떻게 보지는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일단 이제 요즘에 분위기가 아니 근데 요즘에 또 좋았다가 좀 약간 밀리기도 좀 했는데 그래도 과거보다는 확실히 좀 증시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뭐 사실 9월만 해도 막 지수가 2200 깨지고 뭐 되게 막 급나가는 흐름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거래량도 좀 없긴 없는데 시장이 이렇게 흘러 조금씩 흘러내렸는데 뭐 하루에 폭락을 한다거나 그런 건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고 이제 그 배경은 제가 봤을 때는 위로도 좀 막혀있긴 하지만 아래로는 지금 중국이 좀 살아나잖아요. 지금 중국 리오프닝을 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거든요. 지금 보통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제 좀 중국을 예측할 때 대부분 좀 얘기를 하셨던 게 그때 이제 그 3월 정도 내년 3월에 아무래도 그때쯤 되면 좀 양해가 열리니까 이제 뭐 그때 새로운 지도부가 나오잖아요. 그때 좀 본격적으로 풀지 않을까? 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지금 중국이 백신 접종률이 좀 낮잖아요. 근데 그걸 좀 감수하고서라도 갑자기 리오프닝을 세게 한다. 그러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들을 했는데 확실히 이게 그 예전에 천안문 사태가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트라우마가 좀 있죠. 네.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중국이 그때 한번 난리 날 뻔했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백지 시위가 좀 열리긴 했는데 그것도 또 젊은 층이 주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진핑의 가장 이제 든든한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지지층 중에 하나가 굉장히 좀 젊은 층. 지지를 많이 해줬대요. 물론 이제 교육을 또 그렇게 받은 상황이기도 하겠지만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진핑에 반하는 이제 시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너무나 이제 갇혀 있었잖아요. 그 불만도 있었기 때문에 시진핑도 좀 위험한 걸 알면서도 그냥 좀 이제 풀자.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완전히 푼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속도감 있게 풀긴 풀었는데 그게 우리 예상보다는 좀 빠르다 보니까 증시가 이제 급격하게 한번 좀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소비주들이 급하게 올라왔고. 근데 어쨌든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는 건 우리한테는 되게 좋은 거죠. 사실은 좋기 때문에 증시가 지난 9월과 다르게 위에 2500을 뚫진 못했지만 밑으로 2350 정도에서 지지를 좀 단단하게 받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위가 열려야 되잖아요. 위가 열리려면 어쨌든 지금은 뭐 금리라든가 물가에 대해서는 그래도 예전만큼은 뭐 금리나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확실히 이제 둔화된 건 사실이니까 이 두 개에 대해서는 크게 뭐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제일 문제가 경기인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나오지만 경기에 대해서 서랑설리가 있지만 뭐 미국의 월가 CEO들도 뭐 나오면 맨날 하는 얘기가 내년에 경기 침체 온다. 뭐 난리될 거다. 막 경고하고 뭐 의도적인 것도 같아요. 사실은. 근데 계속 경고성 멘트를 날리고 이러다 보니까 야 진짜 이제 경기 침체가 내년 상반기에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반기도 힘들어지겠구나.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나라가 힘든 건 우리 한국은 무조건 반도체를 봐야 되거든요. 지수 볼 때 그 점에. 근데 지난주에 제일 화두가 됐던 게 뭐냐면 하이닉스 영업적자가 물론 이제 저희 당사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건 조주분 아니 뭐 애널리스트 의견이니까 뭐 그건 이사님의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저랑은 상관없지만 이제 저희 회사 애널리스트가 되게 좀 그 이제 수치를 좀 제시를 했는데 6.5조 원. 마이너스. 마이너스. 제일 안 좋게 봐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뭐 버리자는 의견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만큼 그 일부 또 증권사에서도 5조 제시했고 영업적자.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한 내년에 적자까지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많아야 1, 2조 이 정도인데 지금 갑자기 5조, 6조가 나오니까 이제 놀라버린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안 좋나? 거기다 경기침체 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최근에 주식을 좀 사다가 일주일간 제가 봤는데 1조를 팔았거든요. 1조 중에 9천억을요. 반도체를 팔았어요. 이제 그거랑 연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증시가 이게 위가 막혀 있는 거는 결국 경기에 대한 이제 아직은 좀 의구심. 이게 또 결국 반도체랑 연관이 돼 있죠. 이게 풀려야 위가 열리는데 이게 좀 이 위를 좀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가 지금 뭐 2,350에서 뭐 약간 이제 2,400도 볼 수도 있겠죠. 2,400에서 2,500 사이에서 적은 좀 박스권이 나오는 건 좀 그런 배경이 있다. 그럼 이제 위가 열리려면은 경기에 대한 의구심 아니면 경기에 대한 의구심을 좀 풀어주려면 연준이 좀 통화정책을 조금 풀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모르잖아요. 맞아요. 모르니까 시장은 좀 당분간 뭐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안에서 그냥 움직이는 흐름이 좀 당분간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래로도 지지, 위로는 좀 막혀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뭐 심각한 경기심체가 온다. 뭐 우리도 아이온프 온다. 약간 좀 무서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온다는 가정이라면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전저점 테스트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그렇게 이제 심각하게는 보지 않으신다는 그런 표현은?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실적 가지고 되겠냐. 실적 추정치 자꾸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요즘에 나온 얘기가 연준이 고용지표나 고용리나 또 최근에 이제 나왔던 ISM 서비스업 지표를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죠. 이게 수치가. 그러니까 이게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또 단단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물가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서비스업 물가는 잘 안 떨어지는데 서비스업 경기가 좋은 거죠. 제조업과 다르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는 연준이 내년에 5%가 아니라 이제 5.25%까지 더 올릴 것 같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원래 경로가 이건데요. 이번 12월에 0.5% 내년에 2번, 0.25씩 2번. 이게 끝인데 바뀌었습니다. 0.5, 2번. 0.5% 2번가요. 지금 시장이 그렇게 예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증시가 내년에 아직 긴축 이슈 안 끝났고 경기는 경기대로 안 좋고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내년 전조점 테스트하고 보는 이제 의견 중에 하나가 내년에 시스템 리스크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는 이제 흔히 말하는 그거죠. 부채 위기죠. 부채 위기. 부채가 터져가지고 기업이 도산을 하고 은행이 위험해지고 우리 뭐 겪어봤잖아요. 2008년도에. 맞아요. 그리고 또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그때 카드 사태. 기억나세요? 막 이렇게 카드 그 막 여기저기 대학생들한테도 막 그냥 엄청 팔아가지고 그게 다 부채잖아요. 사실은 그냥 우리는 신용이 없는데도 그냥 돈을 막 긁어댔죠. 그리고 IMF는 기업 부채 위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또 부채 위기가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부채가 많은 편이긴 하잖아요. 사실 뭐 가계부채라든가 또 최근에 부동산이 좀 있고 또 올해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레고랜드 사태.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전조점 깰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긴 계세요. 그런데 저도 거기에 만약에 진짜 그런 부채 위기가 터지면 당연히 전조점 깨집니다. 2000 깨져버려요. 그때는. 그런데 저는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미국을 보면요. 실제 미국은 지난 2년 동안 돈을 워낙 많이 뿌려주다 보니까 정부가 가게들이요. 돈이 많아요. 저축을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미국의 부자들은 당연히 저축을 훨씬 많이 해놨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소비를 엄청 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여유가 좀 있어요. 그리고 가계부채가 증가율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전체 자산에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옛날에 금융이랑 따져보면 그래서 미국에서 부채 리스크가 터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만약에 터진다면 은행권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자료를 다 찾아봤거든요. 은행 쪽.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이 이게 위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왜냐하면 일단 물론 우리나라 보면 가계대출 기업대출 자영업자분들 대출들이 좀 있는데 당연히 가계대출이 제일 많은데 가계대출도 대부분이 부동산대출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부동산 위기가 오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너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은행들이 LTV라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LTV가 예를 들면 60%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6억을 대출받는 거잖아요. 4억은 자기 돈으로 사는 거고. 그런데 은행은 대부분이요. LTV 비중이 평균을 내봤어요. 얼마인가. 그랬더니 은행은 38%밖에 안 돼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3억 8천만 대출을 한 거죠. 은행은. 그럼 나머지는 이게 담보가 다 있는 거니까 또. 그래서 크게 이게 부실화될 가능성은 사실상 좀 높지 않은 상황이고 우리나라 3대 금융지주 자기 자본 대비해서 PFO 비중을 봤어요.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터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한 증권사 제가 보고서를 봤는데 은행 여기서 집값이요. 주택 가격이 63% 떨어져야 된대요. 그러면 그러면 은행이 손해를 건대요. 그때부터 이 부동산의 가격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현실성이 없는 얘기죠. 은행이 불운할 가능성. 그래서 물론 중소형 증권사나 아니면 거기 저축은행 있죠. 10년 전에 한 번 저축은행 사고 있었죠. PFO. 그런데 저축은행 사고 난다고 경제가 망가지지는 않아요. 사실 제일 위험한 건 은행이죠. 은행이 모든 키를 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축은행이나 중소형 증권사는 안전한 건 아니에요. 완전히. 거기는 여전히 LTV 높은 데도 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진짜로 2천 깨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려면 은행에 뭐가 터져야 되거든요. 아니면 큰 기업에서 뭐가 터지거나 그런데 아시겠지만 삼성인자 이 위기에도 현금이 130조나 있고 돈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저는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서 다시 전조점을 깨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 그리고 전조점을 다시 트라이 하려면 정말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진짜 연준이 페달을 또 세게 밟아야 돼요. 그냥. 그런데 저는 왜 전조점까지 안 간다고 자꾸 보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위기가 오나 그래야 경기가 한 번 더 박살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 오는 거 이제 다 알죠. 투자분들 중에 경기 침체 안 온다고 생각하는 분이 더 적어요. 대부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이 차이 좀 미세하게 그러니까 경기 침체 오는데 시장이 그래도 좀 견뎌낼 만큼 시장이 반영될 만큼 오느냐 아니면 이제 시스템 리스크로 가서 붕괴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쨌든 오드레도 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큰 충격을 안 준다고 보는 입장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미 경기 침체 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다 시장이 어느 정도 선반이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렇고 나스닥 S&P 보면 고점 대비 다 25%씩은 빠졌잖아요. 그거는 이제 경기 침체 오는 걸 어느 정도 선반영은 좀 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전자점 트라이 할 가능성은 일단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지 않고 그리고 연준이 긴축을 뭐 5.25까지 올린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그래봐야 5에서 0.25%예요.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미세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미세 조정이지 이게 연준도 지금 보폭을 엄청 넓게 하다고요. 이제는 줄여나가거든요. 그래서 연준 의장도 얘기했잖아요. 이제 속도는 줄여야 된다. 더 높게 올릴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천천히 올리겠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경기에 미치는 충격도 그만큼 좀 완화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처럼 올해 여러 번 있었죠. 1월달 또 6월달 폭락장 그죠. 9월달 그때 경로들을 보시면은 경기 침체뿐만이 아니라 연준이 너무 세게 밟아버린 거예요. 우리 예상과 다르게 그래서 이제 이 난리가 났던 건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준금리 끝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렇게 뉴스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우리나라가 좀 위험했지만 요즘에 그 회사들 그 채권 발행하는 거 혹시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SK그룹 또 얼마 전에 일부 이제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또 어디들어 하이투자증권 이런 데도 채권을 발행을 했거든요. 아 그리고 SK텔레콤 다 흥행 성공했어요. 제대로 이제 미매각이라고 그랬죠 예전에. 근데 매각이 지금 다 돼요. 채권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자금의 좀 숨통이 트인 거고 물론 이제 정부가 뒤에서 좀 약간 역할도 해줬지만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2,100을 깨고 2,000까지 생각해야 될 지금 상황인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빠질 건 없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중국이 이제 치고 올라잖아요. 이창용 총재가 오늘 이제 촬영한 날 뭐라고 했냐면 내년 하반기에 그 반도체만 살아나면 괜찮을 것 같다. 언급을 아예 해주셨고 지난 11월 30일 날 뭐라고 했냐면 중국이 리오프닝만 완전히 해주면 이거 우리 한국의 엄청난 경기부 양책이다. 아예 이창용 총재가 우리 한국의 대표 그냥 수장이잖아요. 사실 경제 쪽에서. 맞아요. 이분이 그냥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해버려요. 그건 뭐냐면 중국의 리오프닝만 가지고도 한국의 하반은 되게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경기 살아나면 반도체도 좋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거기에 수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그냥 두려움은 갖지 말자. 근데 이제 저도 좀 답답한 거는 위가 좀 잘 안 열리니까 이게 열리려면 반도체도 뭔가 좀 좋은 모멘텀이 좀 보여야 되고 재고 줄고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근데 그게 우리가 원안되고 당장 보이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차가. 연준의 기준금리도 5.25로 지금 나와 있지만 시장이 또 한 가지 불안한 건 떠올리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위도 아직은 속 시원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건요. 지금 이렇게 밀릴 때마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 하반은 정말 단단해지고 있다. 그래서 안 좋을 때마다 계속 좀 늘려야 된다. 이 시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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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